분꽃돈이 나무처럼 올라가더라고요. 높이 놔두니까. 그런데 진짜 이 나무들이 어디서 이렇게. 이게 감나무처럼 이름이 뭐더라 잊어먹었어. 이 집 아주 나무들을 제대로. 귤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. 이거 생자나무 아니야? 아니구나 가시가 없다 이거는. 저 맞다 이게 저기네 귤이네. 초록색 귤 보다 막혀 심어서. 완전히 이거나. 그러네. 아이고. 이 집은 나무를 가질 수가 많고. 이 돌담에 담장이가 올라오도록. 성류나무까지 있네. 이 집은 성류나무도 있고. 나무들이 많네. 이건 감나물 꼬고. 이거 무화과나무. 무화과가 이파리가 아주 무서워 하구나. 여기 하모 안심길. 안심하고 다니는 안심길이네. 요리 가도 좋을 것 같아. 좋으네요. 좋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